안녕하세요.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아주 긴 연휴가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제 하루 이틀, 이틀 밖에 연휴가 없죠. 물론 어제 그저께 일하신 분들은 오늘 아주 또 기중한 주말 휴일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거의 붙어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남양주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아주 예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계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물어입니다. 2023타경의 4070호입니다. 10월 17일 남양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립 5에 5번지 12호가 됩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2,427만 8,40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3억 6,699만 5천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350제곱미터 105.8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80.6제곱미터 54.63평입니다. 2013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약 10년 정도 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이곳은 수질보전특별대책일권역이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저흥미터당 53만 8,600원입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이것이 경춘선이 되겠죠. 이곳이 마석역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가 흔히 우리가 마석이라고 하고요. 화도읍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주켠이라는 곳에 있고요. 화도읍에 아주 꽤나 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죠.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형성되어 있는 곳에 바로 산자락 아래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춘선의 이곳이 마석역이 되겠죠. 마석역.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위성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화도읍이 되겠습니다. 화도읍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죠. 마석역에 3차 신도 브랜뉴 아파트, 여기 또 사맥 파클스 아파트 422세대, 기타 등등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단독주택 택지지구로 개발된 곳입니다. 산 아래 바로 맨 끝에 있는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뭐 위치이지만 너무나 자연과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주택 자체가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바로 이 아래층은 차고가 되겠고요. 위의 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아래층에는 주차장이고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주택지로서는 최고의 주택지가 아닐까 그리고 주변에는 다 자연 속에 묻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인프라는 다 갖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 있는 일련의 주택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중에서 특별히 이쪽에 있는 주택들은 산과 자연과 함께 폭 파묻혀 있는 아주 예쁜 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죠. 이 물건은 사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주 예쁜 주택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프라이버시가 아주 잘 보호되는 그런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습어집니다. 앞에 마당도 아주 멋지죠. 그리고 제시의 부분도 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제시의 부분이 있죠. 이 주택 정서가 맨 끝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남양주시 화도우베이천 이런 단독주택,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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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h com